일본 언론 내용, 일본에 이어 한국 기적의 역전 승리, 결승 토너먼트 진출의 해외에서도 충격 카타르 월드컵 H조 3위 한국이 같은 조 선두 포르투갈의 2대 1로 역전 승리를 거뒀, 결승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승리가 절대 조건인 한국, 같은 시각, 다른 경기장의 우루가이가 2대 0으로 승리. 같은 승점 4점의 득실점에서도 한국과 우루가이가 동률이었지만 총 득점 차이에서 우루가이를 웃도는 한국이 월드컵 3대회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독일, 스페인을 격파한 일본의 쾌진격에 이은 아시아팀의 약진. 호주를 포함해 아시아 티켓 국가가 3팀이나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건 월드컵 사상 최초다. 대회 공식 트위터는 한국의 승리를 속보로 전했고 해외 팬들은 정말 충격, 사상 최고의 월드컵이다, 한국인이 아닌데도 울부짖었다, 일본과 한국 아시아팀은 멋져, 멋진 하극상이다 라며 충격을 받고 있다. 야후 뉴스 댓글 반응 항상 젖잘사 정도에 머물며 중요한 국면에서는 약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아시아 팀들. 오늘 경기에서 보인 끈질김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패배 끝에 쌓아 올린 힘이겠지요. 물론 경기 스탯을 보면 어느 시합도 아시아팀이 상대방에게 압도되고 있기에 아직은 길이 멀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따라잡을지도?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약진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전 승리에 불평을 늘어놓거나 비추를 눌러댔는데 한국이 마찬가지로 역전 승리하니 똑같은 짓을 하는 건 심플하게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이야 어쨌든 일본인이라면 깨끗하게 행동해야 하고 여기에 정치나 헤이트 감정을 끌고 와서는 안 된다. 상대가 그러더라도 일본인은 흉내내지 말아야 한다. 그 누구라도 승리에는 칭찬을 보내야 하고 패배했다 해서 멸시를 보내면 안 된다. 민도가 높은 일본인이라면 대표팀과 같이 깨끗하고 바르게 스포츠맨십의 견본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다. 과거와 비교해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힌 횟수가 적은 건 평가한다. 하지만 포르투갈전보다는 오히려 패배했던 가나전이 내용으로는 재미있었다. 한국을 응원하진 않지만 좋은 경기만 해준다면 나는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한국의 돌파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축하를 보낸다. 아시아라고 한데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게 본심이다만 아시아가 아니라 일본이 힘내졌으면 할 뿐. 한국은 아무래도 좋다. 한국 축하해.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응원해버립니다. 일본도 한국도 다음 경기에 이기면 월드컵 무대에서 4강을 다투는 뜨거운 한일전을 볼 수 있겠네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일전은 좀 봐주면 안 될까? 전혀 보고 싶은 마음 없다고. 보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 산더미처럼 가득할 뿐. 일본인은 태평하고만. 이쪽이 성의를 보여도 저쪽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어. 비즈니스에서 합병을 하고는 잔뜩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몸에 사무치게 알게 되었다. 한국 축하한다고는 생각하지만. 별로 월드컵 무대에서까지 싸우고 싶진 않은데. 아시아 세 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느낌. 1승도 올리지 못한 팀이 5개 정도밖에 없었다는 것은 좀처럼 없었다고 생각한다. 옥 한국도 승리했나? 게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서 역전이라니 멘탈 강하네. 16강 중 아시아 팀이 3개. 꽤 좋은 일이 아닐까 한다. 한국은 다음 상대는 브라질인가? 매우 힘든 시합이겠지만 손흥민 무쌍이 나오면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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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있을지도? 한일 각각 이기면 다음은 한일전? 최악이야. 20년 전처럼 심판 매수할지도. 브라질의 부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의 일로 지금의 한국 대표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 한국은 경기 내외적으로 모두 실은 상대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결승 토너먼트로 올라간 건 칭찬해도 되지 않을까? 일본에 이어서라고? 아니지 일본을 웃도는 대한민국의 돌파극이었어. 대단하다고. 일본의 라인 넘은 사기골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쾌진경만 집중 조명 받았을 거야. 꼭 일본이 오심이라도 좋으니까 이겨서 월드컵 한일 결전을 보고 싶다. 우리 일본인은 축구에서 훨씬 뛰어난 실적을 가진 영원한 라이벌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한 한국과의 경기를 강하게 바란다. 실적은 둘째치고 일본에게 있어 라이벌로 인정할 자질도 리스펙할 수 있는 국민성도 멋도 없다고 알게 된 상대는 그냥 단순한 이웃나라일 뿐. 라이벌? 여러 나라에게 친선 경기 거절당하고 있는 곳과 같은 축구라는 경기를 하지 않는 곳과 라이벌로 겨루는 건 무리라고.